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배터리는 얼마 큰가요? 올해가 3일, 계속 해놓으면 3일 진짜 오래가네요 배터리가 다 달면 문방구가서 이걸로 5천원이에요 100배가 5천원 어깨 지금 황금 4천원 안녕하세요 이분이시구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팔찌를 지금 버려드릴까요? 어 아니야 주세요 지금 일단 먹고 차고 나중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봅시다 저희 팔찌 쭉 가보자 나 진짜 하얗게 나와 넌 너 밖으로 와봐 그치? 이정도면 뭐 뱀파이어급이야 이거 조명해야지 어 조명이 좋네 난 지금 내게 가고 있는 길 자 심장 풀 잡으시고 우주로 가는 것 같은데 자 정료 이 정도는 괜찮다 피해 나이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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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산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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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政권 청산orsun 청산 청산뉴스 아 진짜? 아 진짜? 뭐야? 어? 뒤에 군대기가 나온대? 어? 너무 미안해졌어 이렇게 나에게서 하트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? 너도 하트 오예 하트 포카칩도 하트 해줘 포카칩 해봐 포카칩에서도 하트가 나오는 것 같아 포카칩은 사랑을 싫고 포카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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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설을 정말 잘하셨는데 네 수소 좀 부탁드릴게요 어 가을하면 저는 어 정말 아름다운 가을의 모습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 반대의 모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 모르겠네요 저는 또 이런 힌트를 드리고 싶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힌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네 잘생각을 해보시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시즌이 너무너무 네 앨범을 달래를 안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슈기의 새로운 스페셜 앨범 네 아워보멘트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곡을 한번 이어가 볼까요? esfuer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듬 않소 너를 그리워하다 일련 유리 가버렸소 너를 그리워하다 시 둘 다 싫어여도 시 Gleich 너무 중요한 마음을 그려니까 버렸어 너와 그 마음을 그렇게 사랑해 그렇게 사랑해 너와 그 마음을 그렇게 사랑해 그 마음을 그려야 유통성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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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